금이다 아까워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자 오늘은 금 먹방을 한번 해볼거에요 그럼 금치킨과 금치즈, 금물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게 금이란 말이지 금이 녹아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떨어질까봐 무섭다 이제 치킨에도 뿌려볼께요 우와 신기하다 아까워 아까워 마술사가 된 기분이야 금이다 금이다 아까워 금이다 금이다 콧바람 때문에 금이 자꾸 달려 그럼 먹어볼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손도 금빛이야 내 손도 금빛이야 크으 맛있어 흐흐흐 안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헐 저희가 만수르가 된 기분이야 아까워서 콧바람도 못불겠어 너무 이쁘지않아요? 금맛은 어떤 맛이냐면 부자가 되는 맛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어요 무도 금으로 먹는다 예쁘지? 너무 맛있어 금빛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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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이다보니까 왠지 다 먹어야될 것만 같아 너무 아파 금가루 날리는거 보여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가 살짝 굳었네요 괜찮아 굳어도 치즈는 치즈야 안돼 특히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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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양념장 마니카롱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이걸 도가니살이라고 하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 조금 더 멍청해볼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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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굳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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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따 말아서 Katie 김치 계란 purru Come on 매콤하고 쫄깃쫄깃함 너무 부족한 재료를 얻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김치킨을 먹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치즈,금,무를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기만해도 부자되는거 같지 않아요? 잘먹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